아.. 청량 사주세요 너무 좋은 곡인거 같애 오호우우 쪽쪽쪽쪽 저 fuerte 놀러어요 저거 쓰워서 밑으로 акultur 지금 가시픈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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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수 먼드 엇 어 어 좀 약간 남자 좋아하는데 넌 안 좋아해요. 아 그래? 막마다 쓰레기통을 놔두냐 안 놔두냐에 제가 의견이 갈렸어요. 저는 쓰레기통을 놔두고 싶었거든요. 근데 호비 형이랑 지민이는 왜 놔두냐고 놔둬야 지민이? 말하라고 봐요. 아니지! 쓰레기 통을 침대 옆에 두면 안 된다라고 네 말씀하세요. 지민씨. 제가 지금 헤어를 받으러 가야 돼서 지민씨의 셀프 질문과 셀프 답변을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안되지! 이 세일 동안 이때 잘 안되데요. 친구가 말을 안 쓰냐고 살짝 들려! 왜 내 맘을 흔드는 것 같아 왜 내 맘을 흔드는 것 같아 흔드는 것 같아 내 커플이 알았어 사랑하는 사람 봄새 connection 소비를 올라와요 너한테 지켜 안할게 어.. 또 소심해요 소심해요 저희는 지민이 좋아합니다 저는 안 좋아하니까 어..두룩이 왜 내 선배님이야 상당히 모서러우세요 요허헛? 요허헛? 응 요 요 요 요 요허헛? 야 왜 울지 않아? 아이들 좀 해 울지 생각보다 아.. 뭐.. 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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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합니다 I'm 사신 방송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저.. 참으세요 그.. 하고싶은거 하고 참으셔야 돼요 띄고먹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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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도 그러다 나처럼 쓰러진다 띄고먹밥 짜아 띄고먹밥 맛집이네 아 뜨거워 띄고먹밥 맛있다 believed in a걸 ll just 띄고먹밥 띄고먹밥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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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